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벼운 이야기 여러분들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페프 음료조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펩시콜라를 이름 누르고 2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탄산음료시장에서. 139년이나 됐네요. 닥터페프. 저는 뭐 이걸 잘 안 마시는 게 이게 아마 이제 많은 그런 합성제를 쓰는 것 같아요. 닥터페프만 먹고 나면 조금 이렇게 속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전혀 이제 마시지 않는데 독특한 맛이죠. 이 닥터페프가 탄산음료전쟁에서 2등을 차지한 겁니다. 펩시가 여러분들 그냥 꺾어진 겁니다. 아마 sns상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제 호응을 해가지고 코카콜라는 19.2% 닥터페프가 8.34% 펩시가 8.31% 아주 펩시콜라가 여러분들 그런데 펩시콜라가 계속 지금 이렇게 밀리네요. 보니까 이건 이제 뭐 아주 부동의 1위고 코카콜라가 푸른색의 펩시콜라가 계속 밀리네요. 닥터페프가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역전을 시킨 것 같습니다. 체리와 바닐라를 포함한 23가지 맛이 다른 과일 및 향신료를 결합한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걸 섞으니까 저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해가지고 안 마시는데 어쨌든 마케팅도 성공하고 젊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가지고 참 이렇게 만들기 힘든데 그죠. 승리를 했네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상품을 이 탄산음료 시장이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라는 것은 고객들을 중독시켜서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고객을 중독을 잘 시키면 강하게 중독시키면 돈을 그냥 벌 수 있는 체제가 자본주의인 거죠. 미국의 식문화 자체가 이런 햄버거같이 이렇게 이런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호기라든지 이런 것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인 거죠. 탄산음료 시장이 한 80조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 가운데서 콜라 같은 탄산음료 외에 비콜라 탄산음료 아마 여기는 커피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게 한 43% 콜라 시장이 57%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네요. 저는 뭐 거의 이제 안 마시는데 보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시죠. 1997년도에 미국인 1인당 49겔런 거의 50겔런을 마시네요. 지금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강해져 가지고 좀 적어졌네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탄산음료가 골다공증 같은 걸 많이 유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골다공증, 탄산음료는 콜라는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칼슘을 배출시켜서 빼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콜라 같은 탄산음료는 골밀도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골밀도 저하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골밀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로 햇볕을 많이 쬐야 되는데 미용상 이유 때문에 햇볕을 또 멀리하게 되니까 바이타민 D 그다음에 햇볕 진짜 햇볕을 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도 이제 이런 골밀도 저하에 크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치아 부식, 당분이기 때문에 당뇨, 비만, 대사, 소화장애 이런 게 있는데 특히 미국인들이 유독 비만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그런 햄버거라든지 이렇게 탄산음료가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할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닥터페프 소식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역전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이야기를 닥터페프 이렇게 하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생각이 나요. 힐러리 클린턴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닥터페프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힐러리 클린턴 자서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부하들이 대통령 부인일 때 어떤 음료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닥터페프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으니까 재임기간 내내 해외 순방을 할 때마다 호텔 내에 있는 냉장고에 닥터페프가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자서전에 이렇게 이야기해 굉장히 자기가 주의하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일단 권력을 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이 대해준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싫어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힐러리 클린턴이 딱 한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부하들이 어떤 페프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닥터페프를 특히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그 한 문장 때문에 재임기간 내내 동안 여러분들 그냥 가는데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가득 닥터페프가 차 있는 겁니다. 실내에 있는 그런 냉장고에.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완장을 찬 사람들은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한 분께서 체인지님께서 과도한 음료 섭취는 간에 치명적입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 항물들이 들어갔으면 간이 뭔가 처리해야 되니까 간식 위가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특히 이제 합성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물들은 간이 특별하게 여러분들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 가지 물질을 다 그러니까 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식사에서 감자하고 고구마를 여러분들 같이 먹는 것도 굉장히 간에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른 모양이에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부패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건 취향이니까 부패를 먹는다는 것은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고 골고루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한다는 건데 골고루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간이 처리할 때 모든 음식물에 따라 다른 처리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보게 되면 감자를 먹을 때는 감자를 먹고 고구마를 먹을 때는 고구마를 먹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소세이지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식사의 원칙은 담백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끓이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음식이 많이 끓이지 않습니까 끓인 음식을 평생 먹기 때문에 석회 같은 것이 많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통풍 같은 걸 경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담백하게 먹어야 되고 가능하면 끓이지 않는 쪽으로 음식물을 되게 섭취를 해야 되고 그다음 간식에서 안 되고 탄산음료 마셔서는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원 그대로 먹어야 되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한테 전문가 계시면 몇 개 코멘트를 더 해 주시죠. 그런데 어쨌든 탄산음료는 어마어마하게 압정 같아요. 옛날에 닥터페프가 맛이 좀 독특해가 여러분들 조금 좋아했던 적이 있는데 아주 옛날이죠. 그때 닥터페프만 투입되면 배가 약간 아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 그런 화학물질들이 반응을 좀 다르게 하는 모양이다.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힐리리 클린턴이 하는 이야기의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닥터페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